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9년 10월 8일 11시 41분입니다.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 작전면 제174호 잊혀진 영웅들의 배인데 지금은 여기 이게 공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잠깐만 좀 읽어 드릴게요. 장사상륙작전전승기정조성사업인데 이게 2019년 중 세부 내용은 상징탑을 참고하고 공사 중이므로 좀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좀 아깝습니다. 이쪽에 좀 마침 해서 들어가서 좀 봤으면 참 좋았다 싶을 정도였는데 조금 안타까워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생략을 해드리고 저희가 오늘 이쪽에 온 것은 동해안 관광중심의 블루시티 영덕이라는 영덕구청에서 관광 해설사분께서 주셨는데 관광안내 지도보다는 중요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나온 내용들이 자세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덕에 관광을 오시면 지금 보시면 이제 강구면에 이렇게 된 것처럼 현재 이제 그 내용인데 요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영덕의 관광지도 보다는 주요 부분을 각 색깔별로 구분을 해서 잘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어쨌든 이쪽 기념비하고 가장 중요한 요것을 들려 보려고 했는데 마침 장사리란 또 영화가 개봉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서 이게 더 보이지 않을까 싶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태풍이 지금 18호 태풍까지 올라왔는데 태풍 영향으로 이쪽이 많은 피해를 입어 가지고 이제 쓰레기도 많지만 지역민들이 매우 안타까운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또 경계, 아니 교륨점에서 여행을 하면서 많은 또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고 어쩌기 또 장사리 상륙작전 전승기념관 배를 못 가본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다음에 된다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 오늘은 공사중이나 조금 요 부분을 생략을 하고요. 이만 여기서 이제 촬영을 마치고 다른 부분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온 일행들이 쭉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잠시 좀 아쉽지만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저쪽 풍력단지 통해서 이만 마치고 다음 코스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